어허 자 아이템 아이템 봐볼까요? 일단은 근데 이게 1인칭이어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내가 아는 아이닭과 다른 느낌이랄까? 그래서 일단은 좀 좋은 아이템이 어 먹고 갈게요 아님 치틴 서서 갈까? 와 유다! 어? 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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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? 아 유다긴 한데 갑시다 이쪽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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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맞았다 씨 여기에 아니야 아 어 어 오.. 자 이걸 이렇게 가고 왼쪽 돌려서 눌러 아 왔던데네 아..미니베 보면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! 아아씨 야아 잠깐만 개빨라 개빨라 아 마지막인데 데미지 오우 나이스 개무섭네 진짜 아이작이 자로 나왔습니다 개꿀 자 일단은 왼쪽 가갖고 물음표에서 체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좀 희생방이죠 희생방 희생방은 가죠 여러분들 그죠? 희생방은 가는게 개꿀 이기죠 돈도 얻고 체력도 많으니까 어휴 씨 아이씨 어휴 벽 벽 X같네 아우씨 어이씨 어이씨 안 맞았지 오 나이스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야앗 씨 여기서 여기 가야돼? 하 동선 개같네 하 하 하 하 아 누가 동선 이렇게 짰냐 누가 동선 이렇게 짰어 아 개머네 진짜 아유 그러면은 여기 먹어볼까나요 유튜브 넘기는 소리 안가 유튜브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넘기게 넘기게 했는데 왜 멈춰있어 하겠지 궁금해서 왜 멈춘거지 하면서 여기 다시 볼거야 오케이 이중도면 됐다 가자 자 한 번 더 자 과연 으자 자 잠깐만 아 1인칭으로 잠깐만 1인칭으로 봐야되거든요? 아 잠깐만 1인칭으로 봐야되는데 잠깐만 자 어어 우와 오 끌적 아 럭스 궁 좆나 세네 진짜 야 이거 내가 원하는 이템 하나 먹자 예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원하는 이템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예 아 간만에 역탄할까 역탄? 역탄 역탄과 삐뿌앤빌 두중 하나 마렵다 오케이 정했어 역탄 먹어야지 히힛! 삐뿌에 삐뿌 가자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아 아 저주있어서 저주있어서 자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한번 깨볼게요 왕 안녕하세요 이야앗 어? 뭐야 오우씨 깜짝아 오우씨 자발 러미 휴 자 갑시다 왼쪽 음 나 삐뿌앤빼뿌 있어 삐뿌앤빼뿌가 20-20이거든 2020년도에 쓰기 좋은 아이템이야! 하아 이치 빨러미 자 체력이 없네 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아니씨 백미러 달아줘 사이드미러 백미러 달아줘 아 달아줘 달아달라고 아 존나 빡치네 진짜 간다 그냥 하나 더 먹어 진짜? 나 하나 더 먹는다 삐뿌앤빼뿌 플러스 역탄가자 뭔소리야 하나 더 간다 삐뿌앤빼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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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옥 얘는 안걸립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몬스르다 우워어우우 야 오우씨 오오 색돌 야 우왕 오엑 오 몬스러같지 약간 색 오우 그렇지 오 됐다 오케잇 오우 오 오 오 체력 Ñ냠냠 먹어주고 러거 먹어주고 폴리 파킹 마더쉽 와 이 씨벌벌 와아아악 이야아 야 새끼야 뽀뽀먹어 새끼야 와아 일단은 와아 일단은 이걸 먹어 그 다음 이걸 먹어 한번쓰고 그 다음 돌릴거야 빠악 씨벌 아리오스 어 근데 재밌다 어 뭔가 신선해 내려갈수록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게 있다니까 언노운이네 쪼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? 오 아직 한 대밖에 안 맞았어 그렇지 왕참끝다 예 덤벼 ..됐다 더블이네 씹발 안 돼 안 돼 대가리 굴리지마 대가리 드리블 오 자 오케 대가리 드리블 컷 자 어 자 오 뼈낙이 자 아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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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뒤져 이 새끼야 더블 트러블이야 나가 자 분명히 으아아아아아악 escape 시작 추천 Mae 아 네 일단 여기까지온게 전성기 입니다 예 그죠 여기까지 온거 전성기구요 자 어 뭐야 어? 설? 아, 설? 어, 설? 뭐야? 아이씨 우와! 허! 허! 아! 아, 나 준비 안되는데 좋은거 나와 자, 3, 2, 1 빡! 돌렸구요! 자, 아이템 확인하겠습니다 유다야 자, 과연? 따다다다 오! 다큐멘트! 허허허! 아이, 왜 유나야, 왜 둠스톤 남은 빠졌어? 자아 시지발 월빙은 와서 좀 빨리 깨고 싶네요, 에 자, 가자! 엄마였어? 잠깐만 오우씨 자아 우와, 엄마 살 튀어나온거 봐봐, 어우씨 좋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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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엫시 어, 잡아!x5 어, 잡았다! 호우! 이거는 무조건 이쪽 가겠습니다 그냥 내려갈게요 뭐냐고? 에디우스 자, 엄마의 자궁맵으로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예 엄마의 자국맵 근데 이거 다크니스는 여기 위는 해당되는데 밑에는 해당이 안되네 그죠? 그 다음 멀미가 익숙해졌어 오오오오오오오오! 오이씨 냠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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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6 봤어,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 알'рал'버렸 어 저 이쪽 입가에 따라있네 멀미 안나냐구요? 사실, 멀미난 이유가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픈상태로 차 타면 멀미하거든요 오이씨 오 됐다 오케이 아 진짜 배고파서 그래 이거는 배려 이거는 시청자분들 배려 근데 배려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 오케이 자 왕 잡아볼까요? 시바까 이끼마스요! 어? 우와아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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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자아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오오 피야이 function 천사마아 이끼마쇼 장난 아니야? 야 내가 아까 너희가 죽었다 기분이 묘하기 때문에 넌 죽어야돼 씁 저거 좋은거야 이거? 이게 뭐더라? 어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오호오오오오오오 피해약 disadvantaged 천사 봐바나 이야 장난아니야 애가 내가 아까 너에게 죽었다 기분이 묘하기 떼면 넌 죽어야 돼 저기 좋은거야 이거 이게 뭐더라 아 이거이거이거이거 너 그거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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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두개 주는거 천사방 아이템인가 맞나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자 저 위에 하면서 한꺼번에 돌리든지 말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착하고 잘난 착한다는 그 서문때에 가 예매해서 구단 불단지 꿀단지 보듭받지만 뿌아아아악 컨테레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ā악 아 뭐 갖게냐 자 우와 영롱한 새끼냐냐호호 자 안타깝지만 후광이 안보여요 1위층에서 후광이 안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다 있다는 거 와 뿌 자 칙셋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아디오스 홀리 몰리샷 자 갑니다 1인칭 자 지금 굉장히 개쎕니다 자 눈문만 싸도 뭐냐 아 아 양 사이드 있었구만 어 양 사이드 있었구만 눈문만 싸도 이 후각이랑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맞아줘요 보이나요? 와우 오 와우 우와 우와 그렇게 되나 하하하하 데미지 1.5백과 2백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와버렸습니다 아이작 자 가볼까요 있구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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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뭐야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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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멋있잖아 미안해 컷해버렸다 뭐야 초코우유 어? 트리플 282 ви 4교나가는거 먹으면? 와 미친 그다음 초코우유 2 3 우보색 아씨 자 클리어 경추기념 먹어주고 보조 와 맵크다 어 뭐야 끼어들기 하지마라 자 여기서 오른쪽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우 어 맵크다 여기 와 으어악 패턴 좀 볼까요? 자 아이적입니다 오오C 느려 이봐 이봐 느려 흐흐하하하하하 그밖에 없어? 그밖에 할 줄 몰라 어? 나 키 모아서 야 큰거 하나 또 어휴 어휴 우와 아 인정 아 인정 인정 야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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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하다 몰랐다 이거에 죽은거야? 메가사탄? 어? 얘들아 세 개나 가볼까? 나 지금 저 지금 상당히 세니까 메가사탄 허쉬 될 일은 해볼까 치트로? 어? 레츠 기릿 가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어 1인 야 좀 나와봐 너네 우와 이렇게 생겼어? 우와 몰랐죠 그니까 난 이 부분만 봤어 이 부분만 우와 우와 허쉬 미끄였어? 우와 열어봐 우와 나 몰랐네 가자 일단은 얘부터 와 맵 커서 좋다 맵 커다 맵 커서 좋다 자 가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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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와 !!! 여기있다 우우우우우우 한번 피해 볼게요 잡는거 말고 우우우 우자 우우우 자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자 대가리 숨어쩌 피해주고 자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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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뒤졌다고 보면 돼 일로와봐 와 귀엽네 얘 대가리 파인거 귀여워 짜식아 가자 자 아 이거 퍼진다 이거 잘 봐야돼 이거 이게 진짜 탑비에서 보면 힘들었거든 어 파리파리파리 파리컷 자 파리는 파리대 오오 야 홀리샷 대개 대박 개대박 가자 근데 그거 그 그 그 패턴 기다릴게요 폭풍패턴 어? 자 흐 느려 흐 느려 와 이거 진짜 침다 아 안되겠다 너 죽어 죽어 너 사형 와 허씨 우와 야 이거 좀 무섭다 저거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그치? 이거는 진짜 좀 무서운데 허씨 이거 자 일단은 첫번째 최종보스 허씨 잡았습니다 그 다음 델리리온 갈게요 가자 오씨 우와 깜짝아 어디야 오 혈사포 쭉 모아 쭉 모아 우와 야 오씨 저 표정 뭐야 저거 야 얘 난리 난다 와우씨 오우씨 와 이런이가 진짜 최종보스 같다 진짜 와우 그죠 이런이가 최종보스 같다 실천건 그냥 좆밥이거든 쿵쭈쿵쭈풍쭈풍쭈풍쭈풍쭈풍쭈풍쭈풍쭈 풍쭈풍쭈풍쭈하고 그냥 죽는 애거든 우와 그러니까 이런이랑 아이저 싸우고 있었어 오우 야 죽어 오 오 오오お 이거 curry 이 away 와 와 이렇게 죽는구나 와 오 개 신기하네 우와 화면로 이런 표고 différents거는 처음봐서나 개 신기하네 자 두번째 정보스 대리 리움 딜리트 우와아이씨 우와아아아아아 흐흐흐흐 우와아 자 세번째 지종버스 메가사탄 갑니다 우와 뭐야 아 바닥에 오망성이 없는데? 어 자아 오망성 가서 채워봤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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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字 컷 아 Klemit 이 세틀라이트 빛 뭐야 아유 오오오 자 손손 손 모가지 오오 2패다 2패 네 자 패턴 좀 볼게 아유 헤헤 헤헤헤헤헤 느려 야 하나 먹어 오오우 뭐야뭐야뭐야 오ㅎ 안돼 아우 그냥 죽어라 아이씨! 사람을 일으켜서 1인칭 모드 아이작 1인칭 모드로 3마리의 치룡보스를 격파해봤습니다 어 진짜 정말정말 하면서 극찬했는데 실제로 진짜 잘 만든 모드에요 마지막 메가스탄은 바닥에 오망성이라던가 맵이 구경이 안되지 좀 아쉬웠는데 정말 잘 만든 모드 근데 다듬었으면 좋은게 일부 구현이 안된건 당연한거겠지만 다듬는데 아쉬웠던게 멀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